아니 내 이찬에 왜 니 얼굴만 나와 왜 형 이찬이에요 내 이찬이야 이거는 아니 니는 그 만다꼬인가 뭔가 하라고 만다꼬 태양이 없어 이제 만다꼬는 내가 하고싶다 할거야 형 들어오고 있어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몇명 들어오면 형 보여줄까요 어 야 떴다 이찬 플러스 침침 야 근데 너 이름 왜 침침이냐 어 야 형 하트 누른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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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제가 3천명 때문에 형 보여줄게요 아니 왜 남의 콘텐츠에 너무 안 나와 왜 내 콘텐츠라니까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이거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예스 맨 음 3천명 대략 멀었다 나 혼자 방송해야겠다 오늘 오늘 아주 지미야 형 재채기 한 번만 해도 되니? 그래? 어 야 3천명 됐어 안됐어 어 어 오 야 4천9백명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끄면 안돼요 시끄러워요 아 진짜 내 얼굴 보여줄게요 이제 아 아임 앵그리 자 인사하세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 진을 하려고 왔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진은 누구 콘텐츠죠? 보세요 이 진 이름부터 진 아닙니까 제 콘텐츠인데 왜 그동안 제가 제 얼굴 자르지 마세요 제 얼굴이 왜 안 나왔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 익스플레인 리즌 오케이 땡큐하다 형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가지머리 오늘 바가지머리 했어요 처음으로 아 나는 이렇게 호석이 형이 추천했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는 제이홉이 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이홉이 이렇게 어 그럼 진이형은 바가지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바가지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모르잖아 계속 얘기하네 노래 보내줘 너 오늘 같은 날 누구야 누구야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정국아 정국아 너 평소에 내가 불렀을 때 온 적 있어? 아니요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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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방송하는데 왜 왔어? 이찬? 정국아 이찬 할거야? 네 왜 그래 갑자기 야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야 잠시만 이거 형 형 가요 왜 형이 결정해 그거 야 내 방이야 야 근데 이 방송은 내꺼야 아니 이찬이 내꺼데 왜 너꺼야 아니 내가 됐으니까 내꺼야 아니 내가 드려보내줄꺼 형 봐 안 드려보내줄꺼 기대봐 내가 열어줄꺼라고요 아 싫어 정국아 아 정국아 아니 내가 열어줄꺼 아니 너가 열어 그냥 말만 말도 못하냐 야 정국아 야 정국아 진짜 석진이 형 사랑합니다 세 번만 해봐 아 잠만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열어준대 그냥 해보라 했지? 야 호 너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면서 야 너 지민이 형 항상 합니다 해봐 봐 안 할 거면서 이거 갑자기 팬들 앞이 한다 했다 야 너 그거 해봐 지민이 형 필요 없어요 지민이 형 키 173 왜 이래? 지민이 형이 형 지침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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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맞긴 맞는데 야 173.5 6이야 인마 6 인마 176? 3.6? 0.1 센터였어 야 춤춰봐 평소에 할 수 없는 것 좀 시켜보자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니까 춤춰봐 거기서 인마 거기서 그거 춰봐 그거 187.5? 야 애 놓쳐봐 나 그거 기억도 안 나던데 어? 야 뭐야 뭐했어? 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아 싫어 어? 어? 야 알았어 누구 옆사? 오케이 아 야 알았어 알았어 야 들어와 야 누구 꺼? 어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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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리지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정국아 야 그거 안 올렸어? JK 들어봐 JK 들어보라고 야 정국아 침착해 침착해 아 야 올려도 돼? 네 그냥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왜 하냐 갑자기 방송하다가 아니 방송 보다가 어 나 내꺼 내가 딱 좋아하는 맛 아니야 그거 내꺼야 야 오늘 이제는 껌이야 알고 있어 이거 야 내 사탕이야 내 사탕이야 형 형들 진짜 형 사탕 거기 있잖아 지금 어? 야 사탕 나 이거 반응 못 해줄 거 같은데 이때까지 계속 이랬죠 아니야 우리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형 왜 웃을 때 형 왜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? 뭐? 형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요 진이 형 웃을 때 진이 형 웃을 때 따가워요 다르잖아 아니 손으로 닦는 거랑 그 다르잖아 여기 왔으니까 개인기 하나 해봐 개인기요? 뭐 해볼까요? 왜 온 거야? 아 구경하려고 해요 방송하는 거 응? 방송 안 구경한다고? 방송 좀 라이브로 보려고 야 평소에 내가 불어오긴 해 인마 싫어요 평소에 부르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그래요 방송 시장은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 그래 우리 정국이 이렇게 속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정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형 닮아서 형 닮아서 자 그럼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 응 정국이 좀 보여드릴까요? 공구이 좀 보여드릴까요? 공구이 보고 싶어요? 공구이 맛이 많네 공구이 보고 싶어 공구이 맛이 많네 공구이 보고 싶어 1분까지야 이거 내가 1분 처음 봤을 때 자 더 보여줘 야 그러면 오늘 팔씨름 배틀 한번 합시다 형 세잖아요 왼손은 내가 세고 왼손 하자 그러면 왼손은 내가 다 이기지 이겨 그러면 이겨 형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?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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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빅토리 생각했는데 승리고요 너 너 15살 때 기억 안 나? 내가 여기서 풀어줘? 상관없어 상관없어? 내가 지금 딱 찍어봐 내가 정국이가 처음 지금 우리 연습실에 왔을 때 나 찍고 있는 거 맞아? 너 셀카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셀카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확인해 봐 마이 찍어 나 진짜 찍을게 내가 이 친구 15살에 너 셀카 찍고 있는 거지 진짜 돌릴게요 진짜로? 진짜야? 응 나 나왔어? 돌렸어요 진짜 돌렸어요 그래 내가 말이야 손 가만히 있어 네 돌리지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내가 내가 20살때였어 연습실에 내가 연습실에 내가 20살때였어 연습실에 다 아팠어 너 너 너 너 감사합니다.